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브랜딩 강의는 이미 많이 진행 중인데 내 강점은 뭘까? 뭐라고 제안해야 할까? 이 사람이 굳이 왜 나를? 다른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특강 자주 섭외하는 강사가 나를 왜 선택해야 할까? 해서 또 딱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대표님한테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막혔다는 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거에서 막힌 거예요? 네 강점 제안서가 사실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영업해본 적도 없고 제안서를 드린 적은 없어요 먼저 근데 저한테 강의를 주신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송강사 2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 만족 병원 쪽인데 2시간짜리 강의 커리큘럼 만들어서 보내줘요 네 하면서 이렇게 짜본 적은 있어도 3페이지에 이걸 하는 목적, 기대 효과 그리고 2시간 동안의 커리큘럼 이렇게 해서 딱 한 페이지로 보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자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컨택이 돼서 할 수 있었거든요 뭐가 강점인지 어필을 안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될까?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일단 버리기 그게 1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은 내가 일단 안 될 거라고 마음 먹고 하는 모든 행동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될까? 될까라는 물음표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일단은 버리기 될까 안 될까는 강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 다해서 제안을 하면 돼요 보내면서도 될까? 안 될까?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은 것도 안 될 자신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사실 내 강점 찾기도 사실 어려워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결과를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은 사실 되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잘 되고 싶은 거지 내 영업이 성사가 됐으면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따면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거기서 될까 안 될까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건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거기다가 제공을 하면 돼요 정보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강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 사실은 강점을 누군가가 대신 강사님의 강점 이거예요 라고 짚어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요 맞아요 그렇죠? 강사님의 강점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강점이 대상에 따라서 강사님의 강점이 A, B, C, D 이 가지가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A 강점이 그 A 대상한테 맞을 수 있고요 B 강점이 B 대상한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강점을 딱 한 가지로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강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정말 차별화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강점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내가 제출할 고객사들이 봤을 때 솔깃한데? 어? 괜찮은데? 어? 이 사람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네?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이해도가 좀 있겠는데? 이것을 강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강사님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? 학교를 강의했던 거 대학교에서 어떤 강의했던 거 아까 경희대 그런 거 했었던 거 또는 일자리 센터에서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다? 최고의 강점이죠 그게 최고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강사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가장 눈에 띄어요 왜냐면은 특히 학교 기관 같은 데서는 안정적인 강사를 좀 원하는 거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비슷한 기관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되게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강사님의 강점이 거기에 있다면 내 이력을 최대한 최고로 좋게 어필하는 거 한 줄 딱 띵 말고 그때 사진들 빡 넣고 예를 들면 그때 만족도 조사했던 평가, 평점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 넣고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게 없더라도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좋았고 그들에게 뭐가 가장 특히 도움됐고 내가 느꼈을 때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A학교의 일자리 센터에도 이런 걸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 강사로서 A학교의 일자리 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강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강점이죠 강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강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분명 그거를 내가 강점으로 생각하느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네 차인공